하왈 휴! 휴즈입니다! 자! 오늘은 Among Us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도혜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도혜니님 채널 많이들 놀러 가주시고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꿀꺽꿀꺽꿀꺽꿀꺽 음~~ 콜라 맛있죠? 어? 어? 한참 콜라를 즐기고 있는 이때 미션 터졌습니다 비비비비비비비비비 하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번 시간에 병따개 대신에 저거 다리 뿌려 두려가지고 사용했었잖아요 따 따 따 따 위엄 위엄 뭘 소리지 오이 처록이 오늘 한잔 어때? 기원한 놈으로 준비했다고 어이 이리로 와 빨리 빨리 따라와 무너졌는데 쇼? 뻥뻥뻥뻥 오늘은 먹고 죽는 거다 니들 두 발로 걸어갈 생각하지 마 오케이! 한 잔 마시아! 파티라! 맥주 맛 좋다! 아이! 갇혀있던 노랭이가 여깄네요 어이 노랭이! 한 잔 휴! 그 와중에 우리 베이비들은 열심히 밖에서 눈사람 말고 놀고 있네요 뭐지?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나? 나도 들려 야 이쪽으로 가보자 했더라 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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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. 지금 아저씨들 정신 나갔어 쟤 뭐해? 형아! 이거 한쪽 무너져 있으니까 다른 반대쪽도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맞네? 오케이 빠삭 빠삭! 퇴학의 사태로 치닫은 거 같습니다 된 건가? 얘들아.. 이름 어쩌면 좋습니까? 오케이! 우리도 한 번 빵댕이 좀 흔들어 보자 잉!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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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삭 응 잠깐만 방에서 뭔 소리 안들려? 잠깐만 보자 잠깐만 저게? 왜 발송됐어 путеше gods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지금 지금 지금! 야 빨간아! 바퀴 봐! 바퀴X3 바퀴 뭐라고! 어? 뭔소리야? 한 명 뭐 달라고? 오케이, 뭐러 갔다! 마셔봐! 먹고 죽어 그냥! 그 와중에 트럭 몰고 있던 파랑이 어디 밖에 나갔다 왔나요? 파랑이는? 밖에서 장보고 왔나보네 잠깐만 자, 더 마셔 한 명 더, 한 명 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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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일이야 이거 개막장 그 자체구만 한 바탕 다 박살내놓고 전부 잠들어버린 베이비들 누구 왔나? 사랑 아저씨 왔나본데?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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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면 좋아 아저씨, 왜 그래요? 야, 너라도 와봐 잘 봐, 저거 가서 손 대고 있으면 돼 알았지?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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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왜 안 돼 또? 아저씨 저 다리가 짧아요 어떻게 해, 안 닿아요 아저씨 자 이거를 대고 그렇지 잠깐만 버티는 거 맞냐? 아 아저씨 이거 안 났나고요 이건 악몽이야, 말도 안 돼 무너지는 건가요? añ 에이 쾡 엑 큰일 났다, 큰일 났어 저 commission을 못 자르거든요 어? 잠깐만 뭐야, 저 리모콘 으스뉽 뷔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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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도 이거 있구나! 어몽어스 특제 리미티드 에디션 우주복 휴! 날아올라!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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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초! 17! 오호!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! 오호! 도킹을 시도합니다! 삐익! 도킹 완료! 따라서! 탓! 따! 와! 1초 남기고 살았다! 훌륭해 훌륭해! 뭐죠? 도착했다고 또 이제 코카콜라 한잔 때리러 간다! 자! 마셔! 치얼! 모션 클리어! 다음이 여기 집에서 열심히 게임하면서 놀고 있는 초록이 오케이! 우주선 완성! 부정! 이 아니라 대폭발! 이게 뭐야? 이게 게임이냐? 으잉! 에잉! 안 해! 오! 뭐야! 베이비초록! 왜그래! 콜라 갖고 왔는데? 콜라 안 먹어? 뭐야? 아 이거 뭐야? 에잉! 에잉! 이렇게 막 던지고 그러면 어떡해! 헉! 쳤던 걸 게임이라고 만들었어? 에잉! 어휴! 열 좀 시키자! 저 구멍은? 뭐지? 못 봤던 구멍인데? 어? 어? 뭐야? 아무도 없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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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어! 뭔가 있다고! 하이! 휴댕이에요! 어머!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게 왔어? 그렇게 베이비초록은 새로운 펫을 획득했습니다.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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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! 거염이 휴댕이의 정체는 임포스터 개였나? 아... 살이 바짝 올랐구만. 어? 임포스터 개였지만 주인을 지키는 아주 충견이었군요? 인견이었군요 이것봐 너랑 똑같지 과연 인포댕댕이로 추정되는 이 개의 정체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